민족의 아리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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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민지호 코드의 붉은 선열 엘리제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오건단 밴드 엘리제가 고려대학교 오건단의 대표곡 민족의 아리아 불러보겠습니다 어깨동부 하나 둘 셋 넷 자 지축을 막차고 자 보려봐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자 TV조선 대답다영재 필승 전승 악승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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